3, 1, 4가 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는 4번에 있네요. 4번에 4, 이렇게 되겠죠. 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뭐 이 정도는 정말 기본에 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과, 즉 B형을 보는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에 속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지니까 3이죠. 그리고 X분의 탄젠트 X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극한값이 1이잖아요. 그렇죠? 뭐 굳이 복습을 해보자면 X분의 사인 X 이것들이 1이잖아요. 그래서 X분의 탄젠트 X라는 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탄젠트 X다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탄젠트 X가 뭐죠 여러분? 코사인 X분의 사인 X예요. 그래서 코사인 X분의 사인 X 곱하기 이제 X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X분의 사인 X 극한값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이죠. 코사인 0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따라서 1이에요. 물론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는 X분의 탄젠트 X는 X분의 사인 X처럼 거의 공식처럼 활용하죠. 그래서 1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일사천리로 1분의 시간이 안 들도록 팍팍팍팍 왔어야 됩니다. 그렇죠? 익숙하게 만들어 두세요.